아 손님 또 오셨네 어? 하루에 한 번만 봐야 된다니까요 아 이게 너무 재미 붙이셨네 자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? 음 2023년 여자친구 연애운세 자 간절히 기도하세요 2024년 연애가 할 수 있을지 여자친구가 생길지 자 연애운세 2024년 연애운세 자 계속 생각하세요 여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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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신중하게 굴세요 기계는 한번 끼며 오시는 곳에 송방망이 올리세요 자 자 자 자 자 처음으로 선택한 거 갑시다 자 자 2024년 다 여자친구랑 차렷 정신 차렷 정신 차렷 정신 차렷 정신 차렷 땅콩부터 재생시켜 정신 차렷 아 2024년 환타 연애운세 정신 차려라 그냥 집사말 잘 듣고 집사랑 행복하게 살아라 여자친구는 꿈도 꾸지말라 복비는 받지 않을게요 고객님 자 2024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? 자 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세요 고객님 그 다음에 하나 고르시는 겁니다 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spread 몇 년 네 가 én 먹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이거 상 absol 월나 Franken 이bach 순찰 그냥 Wal 여기 굉장히 기가 센 곳이예요 얌전히 대기타세요 그대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? 아.. 아.. 이분이.. 유튜버시래 아.. 가늘적 개냥이요 백만 유튜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자자! 백만 유튜버가 될 수 있는가! 자!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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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천천히 천천히 이걸로 가자 자자자 양발 중에 어느 발이죠? 이걸로? 이거로 하.. 백만 유튜버는.. 할 수 있을까 싶나 가시죠 아.. 벌어지지 않은 일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만 너무 커요 백만을 차근차근 가셔야죠 다시다시 10만으로 갑시다 과연 황코리는 10만 구독자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정말 신중히 기가 느껴지는 곳을 골라주세요 그렇다 과연 10만 유튜버 복비 주시고 가세요 복비 주시고 가세요 저 2024년도에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2024년도는 제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발 갑자기 하얘서 내려오는 정세야 다이어트 왜 갑자기 나타나서 뽑아요 당신이 또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